뭐 진짜 여기 고동이고 뭐 사깐 쪽이고 뭐 별게 다 있더라고 바다 여기 앞쪽에 사깐 쪽에 밑에 엄청 붙어있어 얘를 한번 구멍치기 미끼를 한번 싸봐야지 오씨 뭐야 박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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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어머나 미쳤어 어떡해 와 비가 오고 있어 비가 이동했는데 근데 하루하루가 아까워서 신발 젖어가지고 신발에 양말 폭삭 젖어가지고 숙소에 있는 슬리퍼 신고 하거든요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아 비와서 숙소에 그냥 있으려다가 도저히 심심해서 안되겠어 문이 오지면 꼭 잡아야겠어 니가 얘기나 내가 얘기나 해보자 심심하니까 던지고 놀아야지 비가 내리니까 사람들이 없어 비야 끝 쳐라 약간 홀피싱하고 아 다른걸 더 해볼까 했는데 비와가지고 도저히 안되서 오징어를 좀만 더 해보고 비오니까 시원하다 오징어야 오징어야 보면은 울릉도는 전체적으로 지금 오징어 포인트긴 한데 이게 약간 나오는 시간대랑 이제 이게 활성도가 좀 다를 뿐이야 오징어는 엄청 많아 근데 지금 활성도가 달라 날마다 멀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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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젖어 갖고 루 멀리 자고 멀리 자고 여기는 멀리 자고가 없어 오징어가 외출은 안들어왔나 저쪽 자리에서 그냥 하다가 쫄로 가겠다 비오니까 날이 되게 선선하니 좋다 한 번만 쫙 땡겨가라 날도 어두운데 울릉도 현지인이면 그냥 슬슬 나가가지고 그냥 앉아가지고 몇 시가 슬슬하고 들어가고 재밌겠다 울릉도 살면 물가가 비싸고 그러지 여유만 있으면 울릉도 한 달 살기에도 재밌겠다 근데 이제 고기 잘 나오는 시즌 9월 10월에 이때도 괜찮으니까 선선하니 낚시하기 좋고 몇 백만 원 들겠지? 내가 여기 먹물 자국을 탁 만들어주고 가려고 그랬더니만 안 나오네 이것들이 여기 아니다 저쪽으로 갈게 피 있구나 피 여진이 어딨냐 못 잡으니까 또 애기 탓 하고 있네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안 나오니까 다 이것도 안 먹히는 것 같고 저것도 안 먹히는 것 같아 오케이 그 다음 이거 써고 그 다음 이거 쓰고 오케이 두 개 한번 써보자 아 주황색 원래 잘 먹히는데 안 먹히네 어 수길나네 아기를 덮쳐라 흐린 날에는 무슨 색깔을 많이 쓰지? 어두운 색 쓰나? 아 더럽게 안 나오네 아 더럽게 안 나오네 에이 진짜 캬아 가져가 이것은 오징어가 없는 거다 어우 따뜻한 커피 먹고 싶다 어우 추워 아 더럽게 안 나왔어 쓰읍 울릉도에서 오징어 안 나오면 말이 되나? 어 오기 생기게 만드네 어제부터 울릉도 오징어도 어디로 이동하고 다니는 거냐 도대체 나 피해 다니는 거니? 얘 슬슬 어두워지고 있는데 에이 초장이랑 챙겨오면 뭐가 안 돼요 하나, 둘, 셋, 셋, 넷, 다 오징어 하나 물어와라 울릉도 오징어 방향을 바꿔서 해봐야지 왜 안 가져가냐고 돌동새끼들이 여기도 있네 어두워지는데 물때 됐는데 오늘 좀 문현현광인가? 이영광이다 이영광 눈이 볼 수가 없네 헉! 문어다 문어다 미쳤다 문어다 문어다 어제부터 왜 이렇게 문어만 내 눈에 보이는 거야 미쳤어 미쳤어 문어 문어 바로 앞에 있어 다 드래그 잔거 미쳤어 뭐야 야야 문어 문어 저기 낙지야? 문어야? 저기 있지? 문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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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여 문어 보여? 저기 문어? 풀숲사이야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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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 앞에 요 앞에 요 앞에? 와 어제부터 왜 이렇게 문어 헉 미쳤어 문어 잠깐만 문어를 잡아야겠다 어머나 웬일이니 어제부터 문어 끌어 끌어 끌어서 이리와 저기 미쳤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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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미쳤어 어제도 문어 있더니 오케오케 오케오케 바로잡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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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리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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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힘 봐봐 우와 싹 달려붙었어 우와 뭐야 문어 문어 미쳤어 웬일이니 근데 왜 안 나와 어머 터졌어 어머 어머 터졌어 내 아기까지 어머 어떡해 저기 있어 저기 있어 내 아기 어머 안 돼 가면 안 돼 가면 안 돼 너 거기 있어 잠깐만 딱 기다려 너 직결로 묶고 가겠다 어머 안 돼 내 아기 갖고 가면 안 돼 어머 쟤 다리에 걸려 있는데 잠깐 기다려봐 그래가지고 애기 애기 색깔 보이니까 애기 색깔 보이지? 기다려봐 야 직결로 해가지고 어제부터 왜 이렇게 문어가 내 눈앞에 보여 미치겠네 문어 겁나 많다 울릉도에 뭐 가만히 딱 기다려 어디 있어 어디 갔어 근데 어디 갔지? 문어 안 보여 어 내 애기 색깔 내 애기를 발견하면 되는데 왜 없어졌어 네가 최비아 안동아 어디 갔어 내 거 애기 돌고 찾기만 해봐라 와 근데 애기 대자마자 문다 물기는 진짜 신기하게 아 이 문어 새끼 어디 갔어 내 거 애기 돌고 내 애기는 여기 있다 내 거 내 애기 여기 쓸려 내려왔어 오케이 이리로 와 애기는 이리로 오네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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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거 애기 살렸어 애기 하나는 내 거 구했고 문어하고 내 애기만 찾으면 돼 이게 멀리 안 갔을 거라고 분명히 어디로 사라졌지? 여기서 보니까 안 보인다 다시 위로 가야겠다 다행히 애기 하나 끓였다 아 이거 문이를 잡았는데 또 문어 때문에 이거 어 내 애기 갖고 도망갔어 아 씨 열받아 어우 문이 잡으러 왔어요 자꾸 문어만 보여 눈에 이래서 문어 하시는 분들은 문이랑 문어하는 사람 갭을 들고 다니는 이유가 있구나 아 문어 진짜 열받게 하네 범인은 현장에 다시 돌아오는 법 문어 다시 올 거야 아 씨 어디로 도망갔을까 아 씨 열받네 사람들이 매너가 없다 바로 옆에 저기 좁은 곳 딱 붙어 다녀 저 좁은 자리 옆에 바로 붙어가지고 두 명 아주 아휴 내가 옮기지 뭐 아